이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신경을 거스르는 말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분야에 대해 열정을 쏟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를 무시하며 싸잡아 부르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이 열정을 쏟고 있는 분야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하나하나 따져가며 설명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세세한 디테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들이 모여 엄청난 차이를 만들죠. 러닝화 추천 때 이러한 세세한 디테일 바탕으로 추천한 걸 좋게 봐주신 분들이 계셔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헬스화. 헬스할 때 신은 운동화가 헬스화라 불리지만 신체 부위별로 헬스 기구가 다르듯 헬스화에도 종류가 나뉩니다. 각종 유산소 운동을 위한 러닝화 역도처럼 고중량 리프팅, 파워리프팅을 위한 역도화 다양한 자세의 웨이트 리프팅과 캐틀벨 및 머신 운동에 적합한 트레이닝화 맨발로 신어 신발장 냄새의 근원인 베어푸침발 그리고 컨버스 같은 스니커즈 등등 이러한 헬스화 중 저는 초보에 적합한 운동화를 준비했습니다. 초보는 기록적인 측면보다 기초 근력과 체력을 기르며 재미를 붙이는 단계입니다. 그 재미는 외관의 변화를 실감하면서 생기죠. 고수들이 수행하는 고중량, 고강도 운동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산소와 리프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올라운더 트레이닝화로 준비했습니다. 소개에 앞서 각 헬스화 종류의 기능적인 차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러닝화 아마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려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발구름에 적합하도록 보완된 운동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력과 완충효과를 더해줄 1드롭이 존재하고 반발력과 쿠셔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밑창을 가졌습니다. 역도와는 러닝화와 마찬가지로 힐트 토드롭, 스쿱이 존재합니다. 아 그럼 러닝화랑 똑같은 형태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신발의 앞쪽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러닝화는 발을 잘 구르게 하기 위해 신발의 앞구가 들려있는 반면 역도와는 지면에 딱 붙어있죠. 지면에 발이 고정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주는 형태입니다. 또한 쿠셔닝이 중요한 러닝화와는 다르게 지면을 밀어내는 발의 힘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밑창이 딱딱합니다. 그럼 역도와에서 이 굽은 왜 존재하나요? 의학적 원리가 존재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은 굽은 역도에 앉은 자세에서 고관절을 더 열리게 함으로써 가동 범위가 짧아지고 허벅지 근육을 쓰는데 더 유리한 자세가 됩니다. 두 번째, 다들... 원리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역도와는 이러한 특정 기술만을 위한 특징이기 때문에 입문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트레이닝화 그럼 트레이닝화란 뭘까요? 여러 종류의 리프팅과 그에 맞는 다양한 자세를 위한 신발입니다. 필드 토드로비 제로인 데드리프트화와 크로스피트를 위한 크로스피트화가 대표적인 예죠. 고중량 바벨을 들고 움직일 때에도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접지력 있는 아웃솔이 특징이나 역도와 같은 딱딱하고 높은 굽을 가진 운동화는 아닙니다. 베어풋 신발 잘 알려진 비브란 파이브 핑거스가 바로 이 베어풋 신발 중 하나입니다. 굳이 저렇게 발가락이 자유로운 형태가 아니더라도 파이킹과 헬스를 목적으로 만든 맨발로 신는 신발입니다. 지면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지만 냄새와 외관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운동화입니다. 자, 이러한 세세한 특징들을 아셨다면 이제 초보에 맞는 특징들을 모아둔 신발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나이키 매트콘 나이키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매트콘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크로스피트를 저격한 운동화입니다. 크로스피트는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운동이죠. 크로스피트화라고 불리는 운동화들은 달리는데 필요한 발의 유연성과 웨이트 리프팅에 필요한 적지력과 강도를 동시에 만족하는 운동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방면을 신경쓰면 한 분야에 대한 뾰족함이 사라지듯이 고중량 리프팅, 장거리 러닝의 이 신발은 부적합하다고도 볼 수 있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신발의 중앙쪽입니다. 일반 운동화에선 찾기 힘든 디자인이죠. 신발의 아치 부분에서부터 아웃솔의 고무가 발등까지 올라오는 이것은 로프 프로텍션이라 불리는 디테일입니다. 크로스피트 워크아웃 중에 밧줄을 타는 운동이 있습니다. 밑에 로프를 발로 잡아 오르는데 도움을 주는 디테일입니다. 이 디테일은 신발 발등을 단단히 감싸 발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창을 보게 되면 뭔가 층이 보이죠? 매트콘을 꾸준히 착용해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발의 앞쪽과 뒤쪽의 솔의 강도를 다르게 하기 위한 것이죠. 특히 7번째 모델로 넘어가면서부터 이러한 특징이 도드라졌는데요. 최근 나온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드솔의 재질을 나이키 러닝화에도 쓰이는 리액트 폼을 사용했습니다. 이 미드솔의 쿠셔닝으로 인해 점프나 달리기 같은 역동적인 운동에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꿈치 부분에 추가된 단단한 TPU판으로 인해 리프팅을 할 때에도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잘 받쳐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매장가서 한번 신어보시고 이러한 쿠션이 필요 이상이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매트콘 6를 신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리액트 폼이 사용되기 이전 모델이라 쿠션이 덜한 버전입니다. 세세한 디테일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신발끈이 풀리는 걸 방지하는 레이스락이 있습니다. 어퍼는 가벼운 메쉬 소재이나 그 위에 합성 플라스틱을 그물망처럼 덧대어 통기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신발에도 단점은 존재하죠. 칼발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형태라 넓은 발볼이나 평발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 로프가드의 고무가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팬층이 두터운 이 모델의 이름을 발 안쪽에 새긴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네요. 힐트 토드로봉은 5mm이고 270mm 기준 325g입니다. 가격은 나이키 공홍 기준 159,000원이지만 네이버 쇼핑에서 할인된 판매처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스 역시 컨버스나 반스 추천할 줄 알았다 라며 넘기시지 못하도록 남들 다 추천하는 어센틱, 올드스쿨, 슬립온과는 다른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 모델을 소개하기 전에 웹프로든 초보든 수준에 상관없이 헬스를 할 때 반스를 찾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스는 스케이트 보더들을 위한 신발이죠. 보더용 신발은 헬스용 신발이 추가하는 기능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접지력 때문인데요. 보드화는 보드화의 접지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드를 그냥 탈 때, 기술을 시전할 때 보드판과 아웃솔의 접지력이 정확한 기술과 자세를 가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밑창의 형태 또한 판판하고 보드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예민하게 전달합니다. 지면을 밀어내며 발이 미끄러지지 않고 무게중심을 잡아야 하는 헬스에서의 접지력과 같은 맥락이죠. 이런 공통점으로 나이키의 블레이저, SB덩크, 아디다스의 부세니체 등도 헬스화로 종종 쓰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에 소개할 모델은 바로 이 모델입니다. 기존 모델과 어떤 점이 다른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반스의 기본 모델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막 쓰기 편한 가격대와 그리고 앞구가 들리지 않고 판판한 형태. 하얀 고무밴드가 감싸고 있는 와플 통 고무 밑창은 바닥을 밀어내는 운동에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달리기 같은 발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다보면 옆에가 벌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게다가 스케이터들이 기술을 시현하는데 많이 쓸리는 앞코 부분에 한 겹씩 덧대서 살짝 돈탁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 모델은 밑창이 보시는 것과 같이 다릅니다. 아웃솔의 고무가 미드솔과 인솔을 컵처럼 담고 있는 형상을 띄어 컵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황갈색 고무가 아닌 반투명한 고무를 사용했습니다. 이 고무는 클리어솔이라고 불리며 방향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농구화에 많이 쓰이는 고무입니다. 일반 고무보다 더 쫀득하고 유연한 고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웃솔에 찍어낸 와플의 형태도 다르죠. 기존 형태보다 더 입체적이어서 접지력을 높였습니다. 힐드롭은 거의 없으며 무게는 270mm 기준 350g입니다. 이것도 단점은 존재하죠. 첫 번째 어퍼의 재질. 보드와이다 보니 알리존이라 불리는 보드에 쓸리는 부분을 내구성 좋은 스웨이드와 내피를 덧대어 통기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황변현상. 클리어솔의 특징이 바로 먼지가 잘 붙고 빨리 누래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격인데요. 반스 공홈에서 AVE나 EVDNT로 검색하시면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훨씬 비싸죠. 하지만 JD 스포츠와 푸드러커에서 할인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디다스 트레이너 더 토탈. 더 토탈 슈즈라고 불리는 이 신발은 미국 공홈에서 데드리프트를 위한 신발이라고 설명된 만큼 웨이트 리프팅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신발입니다. 지면이 잘 느껴지며 통기성이 좋은 베어풋 신발을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먼저 이 신발을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베어풋 신발의 장점을 가진 제로 힐드롭 데드리프트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뛰기 불편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힐 카운터가 단단하고 패드가 있어 뛸 때 뒤꿈치가 미끄러지는 힐 슬립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베어풋 신발보다 쿠션이 있죠. 무엇보다 이 신발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바로 넓은 발볼에 적합한 형태 때문입니다. 또한 발등을 한층 더 단단하게 조일 수 있는 스트랩이 있어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합성 고무가 밑창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재질의 바닥에서 좋은 접지역을 보이죠. 재활용 재질로 워프가 만들어졌는데 내구성은 좋습니다. 힐트 토드롭은 0mm이며 270mm 기준 275g입니다. 이 모델의 단점은 가격이죠.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는 아직 판매하고 있지 않은 모델입니다. 미국 공홈 기준 100달러, 독일 공홈 기준 110유로입니다. 국내에선 해외 직구나 트레이드인이라는 사이트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트레이드인은 배송 문제로 말이 많은 사이트이니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리복 나노12 리복의 나노는 메트콘과 비교당하는 크로스피트화 양대산맥입니다. 리복은 10년 동안이나 크로스피트 게임즈에 스폰을 해왔던 경력이 있는 만큼 크로스피트 분야에 신경을 쓰는 브랜드입니다. 현재는 노블리라는 브랜드가 스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운동화도 좋지만 높은 가격대와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을 통해야 돼서 후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시 리복으로 돌아와서 이 크로스피트화의 미드솔은 매우 특이합니다. 발볼 쪽, 바로 이 부분만 러닝화에 쓰이는 플로트라이드 에너지폼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러닝을 할 때 쿠션을 느낄 수 있는 디테일이죠. 미드솔의 나머지 부분은 더 딱딱한 재질을 사용해 리프팅에 적합하도록 보완되었습니다. 아웃솔의 카본 러버는 러닝화의 아웃솔과 같지만 힐프 쪽에 특이한 구조물이 보이죠. 이것은 힐클립과 루프 프로텍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디테일입니다. 힐클립은 힐 부분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노 11부터 기존 모델의 형태에서 이 형태로 바뀌었는데 선호도는 개인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의 아치 부분에 지지대의 역할을 보다 더 단단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퍼는 플렉스위브라고 불리는 입체적인 편집기법이 사용된 직물인데 뛰어난 내구성과 통지성이 장점입니다. 끈을 조이는 발등 쪽은 TPU 소재를 써서 조였을 때 더 단단하게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러닝화처럼 아코가 살짝 들려있으나 리프팅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6mm의 힐 드롭이 있으며 270mm 기준 305g입니다. 리복은 꾸준히 세일 이벤트가 있으니 수시로 사이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가는 이렇습니다. 마지막 브랜드는... 고민하다가 베스트5에 들기엔 단점이 명확해서 두 개의 브랜드 신발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RAD1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로스피트 짐을 운영했던 사장이 만든 영국 브랜드입니다. 2017년 크로스피트 대회 이후로 크로스피트 운동화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사이트를 보기만 해도 완전 신생 브랜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신발 하나는 추천드릴만 합니다. 바로 디자인과 솔 때문이죠. 아웃솔은 고무재질, 미드솔은 소엘폼이라고 하는 EVA 성분이 주를 이루는 폼입니다. EVA는 에틸랜비닐 아세테이트로 러닝화에 많이 쓰이는 대중적인 소재입니다. 그럼 차이점이 없는데... 네, 성분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미드솔을 감싸고 있는 골격 디자인이 이 신발의 핵심입니다. 딱딱한 TPU 골격이 EVA 미드솔을 감싸 고립시킵니다. 이것은 미드솔이 무게를 받아 압축되는 현상을 줄임으로 리프팅을 할 때 힘이 분산되지 않도록 설계된 신발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 달릴 때도 반발력이 있죠. 디자인은 다양한 컬러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죠. 바로 물량과 배송 방법입니다. 직접 본사와 대화를 해본 결과 한국은 내년까지 배송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아직 완전 소규모 브랜드라서 물량도 많이 안 찍어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반응이 꽤 좋은 편이라고 하니 현지에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이노베이트. 마찬가지로 영국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 시작되어 이제는 꽤 알려진 스포츠 브랜드죠. 여기서 선보이는 크로스피트파들은 F-Lite라고 명명된 모델들입니다. 원래는 호카처럼 마운틴 러닝화의 목적으로 가볍고 접지력이 좋으며 내구성이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이 크로스피트 선수들에게 장점으로 다가와와 용도가 바뀌었다고 하네요. 모델명에 붙은 숫자는 무게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300, 260, 235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235를 추천합니다. 이유는 오프셋과 무게 때문인데요. 300은 6mm의 힐드록, 260은 8mm의 힐드록, 235는 4mm의 힐드록을 가졌습니다. 금 높이는 개인의 선호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일반적으로 가벼울수록 역동적인 유산소 운동에 적합합니다. 풍기성이 좋고 넓은 발보를 가진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브랜드의 단점은 역시 물량과 배송입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찾으실 수는 있으나 외국 사시는 분에 한해서 직접 신어보고 구매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헬스에서 신발은 완벽한 자세가 동반되어야 느낄 수 있는 미미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자세와 세세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은 바로 꾸준함에서 비롯되죠. IQ 200의 두뇌를 가진 과학자가 연구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재능있는 운동선수가 훈련을 게을리 한다면 흥미가 있는 분야도 여러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다면 모든 게 무색해집니다. 헬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열정이 담긴 분야에서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과 세세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내공을 쌓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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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